오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라는 말씀이 뭘까?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성령을 따라서 사는 거죠 성령을 따라서 산다면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데 오늘 심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심는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콩심콩나고 파심판난 법칙이 이루어진데 오늘 심는 것은 농사 심는 얘기가 아니겠죠 왜냐하면 성령을 심한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하고 영적인 거라 이거예요 그럼 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말씀을 어떻게 심어요? 그런데 이게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이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인의 육은 무의가 아니라 내가 내 이름말은 영이오 생명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영이오 생명인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봤을 때 말씀이 씨앗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말씀이 씨앗이다 생명이다 이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기 우리가 말씀을 심는다 말씀대로 산다 순종한다 그거죠 여러분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할 때에 내가 말씀에 지휘받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32,600까지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버린다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삶이 곧 심는 거예요 심는 것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심는 것이다 제가 누구에게 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대로 따르지 안 하고 그냥 듣지 않게 되면 제 말이 어떻게 돼요? 보도가 나는 거죠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제 말에 의해서 그 통제를 받으면 제 말을 따르면 그 말이 따르게 되는 건데 오늘 말씀이 뭔가 아무리 읽어도 들어도 이대로 안 사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는다는 것은 우리가 땅에 심는 것인데요 그 심는 것 흙 속에 심을 때 미랄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는 미랄의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그러면 죽으면 많은 열매질이라 땅 속에 미랄이 시앗이 땅 속에 스키차와 걸음이 나고 답답하더라도 그 속에 가만 있으면 이 미랄의 싹이 트고 우무이 트고 생명이 올라올 건데 하나는 미랄이 그 속에 있기가 답답하니까 그냥 위에 나와버리면 햇빛 보고 나와버리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절대 싹이 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흙 속에 심겨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흙은 정지가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흙은 하나의 말씀을 만들었기 때문에 흙은 정지가다 흙은 정지가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랄의 시앗이 살아있는 시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죽은 시는 고라본 시는 열매 못 맺습니다 하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 내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하나의 복을 주고 싶어도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복을 줄 수 없어요 말씀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언약 말씀의 능력이란 것을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아랍날의 군대 장관이 대단히 위험을 갖추고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 엘리스 선자를 만나러 왔어요 병고침 받고 싶어서 그런데 엘리스 선자가 뭐라는가 문 앞에 나와보다 아내였어요 종을 시켜서 저기 가서 여당과 일곱 번 목욕하시오 아랍날의 군대장이 너무 자존심 상한 거예요 뭣이? 내가 수철리길 왔는데 내가 이만한 보험을 갖고 왔는데 선자가 돼서 코빼기도 안 보이면서 나와보다 안 하고 뭔 말이야? 종을 시켜서 막 화가 나고 우리나라는 여당과 더 좋은 강읍냐 가자!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선자가 나왔고 내 상체에 손을 넘고 안수를 하던지 그럴 줄 알았는데 막 화가 팍 났어요 이게 중요한 기로가 너였어요 왜 선자가 그랬을까? 시험한 거예요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대단히 자기의 심 아랍날 군대장관 위험을 가지고 계급장 견장 의리 의련이 대단하게 교만한 나만 이름도 나만 나나 나만이 많아 박해뜨려야 돼요 그래서 시험한 거예요 나보다 안 해 종한테 시켜버렸어요 여기서 이제 종이 아니 선지자가 어려운 일 행하라고 못 하겠습니까 아니 깨끗게 하는 거 가서 봅시다 합시다 갔어 갔어요 그래가지고 옷 다 벗어 세상 화려한 거 이력서 다 내려놔 알몸당이 돼야 죄인으로서 흘고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일곱 번 했더니요 그 문등병이 깨끗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냐 이거 이게 내 생각에는 네 생각 좀 버려 순종해 그리고 그 흐르는 강물에 내가 뭘 요약해하고 있겠어요 일곱 번 말씀에 선지자 말에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히 일곱 번 완전히 들어갔다 나왔다니까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일곱 번은 일곱 번이고 그 선지자 말의 능력이에요 오늘 말에 순종할 때 기적의 능력의 주포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미랄 원리인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을 내서 죽어야 되거든요 하란대로 하려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뭔가 우리의 사람이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죽음에 넘기워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합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생명이 흘러간다 옥합을 깨뜨리면 그 안에 향유가 흘러나가는데 그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거 자아를 깨뜨리는 거예요 미랄에서 깨어지고 죽어져야 돼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 생각 버리고 무조건 내 생각 안 맞아도 알았습니다 아멘 하고 실제 행동을 옮겨버릴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인생을 미랄로 살았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라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자 다음부터 탐으면 왕노라 달 것이요 우리가 참는다는 건 뭐예요 내 뜻대로 뭐 보드는 거예요 참는 것은 말도 참아야 되고 행도 참아야 되고 그게 참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라 달 것이요 왕은 내 마음대로 입은 거예요 왕이요 여기서 니 마음대로 살지 말아 그러면 너 천국을 왕노라 드니까 니가 죽어봐 이거잖아요 참으면 왕노라 달 것이요 다 참기가 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너무 억울해 죽겠어요 참아 왕노라 두고 싶으면 참어 불어 니 마음대로 못해야 그날은 니 마음대로 살아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으면 다 해버리고 그러면 무슨 왕노라 되겠냐는 거예요 참으면 왕노라 달 것이요 목해 자란 사람들은 잘 참아요 죽어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어요 목사가 죽으면 교회는 살아 나는 그 원리를 알았어요 그죠 저는 내가 잘못했단 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정말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러나 수없이 잘못했단 말 많이 빌었어요 왜요 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요 물론 내가 항상 참는 거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잘못되게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설교 애화가 마땅치 않아서 할수록 제 얘기가 또 나와지는데 항상 내가 참는 거 같은데 정말 그때 한번 잘 참았다는 때가 있었어요 전두사 때 개척은 때 한 20명 넘어였어요 아 그런데 나하고 가장 친한 집사님이 항상 개척이기 전에 옛날 신앙교회 같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밤새 차라리하고 같이 다니신 분이 개척은 도와줍시다 그랬더니 딱 안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주는 거 어쩔 수 없지 오기 싫은 거 아는데 옆에 두 달인데 교회가 된 그리 갔어요 그리 갔으면 갔지 근데 나한테 왔어요 그 목사님 신부름 왔어요 나보다 상무국민학교 앞에 교회가 없으니 거기 한 동네니까 적은 동네 둘이 교회가 있으면 쓸거냐 나보다 이사가라고 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해도 넘어온다 금방 신복되어가지고 나를 쫓아내려고 그래 어쩔 수 없죠 아 그래서 내가 견디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가 몸 아픈 게 나한테 응 안수받으러 왔다고 또 교회는 그리 가고 나한테 안수받으러 왔어 어쩌고 해줘야지 그때는 막 쭉 싹 귀신을 막 그때 귀신이 나와가지고 그분이 막 막 말을 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자기가 막 그렇게 시험주게 만들때 귀신이한테 나 진짜 이런 말들이 있네 나보다 인격자 그게 난 귀신이 인격자라는 말 들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닌데요 나 그거 항상 기억이 나죠 그렇구나 그걸 참았어요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없어졌어요 도망 이사 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왔고 예전에 회장하고 참 일 잘했어요 끝까지 참자 참으면 왕으로 될 것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 때문에 직장 때문에 사업 현상에서 정말로 내가 잘했어도 그래 따지 말고 내가 져주고 참고 견뎌서 미랄돼서 열맨자가 되시기를 예수 교수님을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금 씨를 씹는 얘기인데 오늘 씨를 어떻게 씨면 말씀대로 사는 건데 아브라함에게 독자의석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서 독자의석을 번제로 칼로 내려친 순간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이 뭔가 그게 순종이거든요 도저히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생각에 맞지 않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만나겠으니까 내가 죽여도 하나님을 살려가지고 그걸 죽겠지다 시작한 부활을 경험하게 만들었어요 이제야 이제야 하나님을 경혜자로 너라 네 씨가 네가 시 이뿌려서 네 씨가 네 씨 예수 굴속에 와갖고 대적이 모드리라 대적이 사단의 모습을 깨뜨리라 이것도 미랄 씨에 올리지 않겠어요 씨 모세에게 자 이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여러분 지팡이 하나 들고 세계 제일 강득 바로왕한테 내 백성을 해방하라 이건 죽을 폭 잡고 가는 거죠 어 내 목숨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거기서 그들이었을 때 하나님 역사해가지고 결국은 그 민족을 구원하잖아요 오늘 씨를 부른 게 뭘까 눈물이며 씨를 부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눈물 울린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애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씨를 부리면 영혼권에서 보금에 씨를 부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애통하고 눈물의 기도가 뭐이냐면 옥토로 만들어요 누가 열매진가 길가 돌밭 가시들기에는 열매 못 주면 옥토 옥토는 뭐냐 내가 눈물의 기도 사랑으로 섬기고 희생 헌신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강파가 마음이 녹아지고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의 옥토로 이 마음을 바꾸는 것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강파가 불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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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체가 있는 기회 동안에 내가 최선 다하고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영혼 살리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늘이야 또한 이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하냐면 권수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뢰한 것을 뿌려서 영직을 뿌려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 과하다 물질을 말하고 있거든요 헌금 거두는 것이 잘못이겠느냐 그러면서 마게드왕에 큰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인가 봤더니 많은 활란과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풍성한 연보 헌금이 뭐라고요 은혜가 은혜가 뭔가 헌금으로 나왔어요 아니 은혜는 은혜고 헌금은 은혜가 허생인데요 여러분요 은혜 안 받으면 헌금 못해요 나는 헌금을 강조한 거 아니에요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니까 풍성한 연보가 나왔는데 극한 가난도 좋아요 그래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 극한 가난 그 시대에 한 끼 먹는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너무 기쁘니까 감사해서 풍성한 연보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 호서 구장 십제 말하기를 심는 자에게 시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다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여기서 시와 먹을 양식 구분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양식을 주는데 시와 먹을 양식 먹을 양식은 네가 먹어야 되는데 시는 먹으면 안 돼 종자야 종자 그 시 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11조예요 11조 그래서 너희 보물 안에 쌓아두라 그러면 하늘에 네가 보아가 있으리라 이거잖아요 이거 주라 후유 되어 흔들 넘치는 너에게 안겨주라 제가 60% 우리 91년도 성교오를 작정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랬을 때 해겹사한테 65자니까 물길을 걸읍시다 하니까요 공중일을 걸어도 안 되겠어요 그런데 공중일을 진짜 걸었어요 12월에 나온 헌금에 1월에 3배가 뛰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한 내려도 안 했어요 7,800, 2,100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데 성도가 복을 받은 거지 않겠어요 심을 때 심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필리포 교육이 뭐라고 하냐면 주안에 그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이제 싹이 나면이 성경을 보냈는데 싹이라고 표현했더라고 싹이라 사랑의 싹이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너희 선물을 구함이 아니고 유익을 구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내가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심는 얘기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저는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그 별미를 해와라 그게 야곱이 이제 예서처럼 속이고 어쨌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축복하면서 별미해와라 세상 말로 맨입은 안된다고? 세상에서는 그래 맨입은 안된다고 그런 말을 써먹어요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복비를 주면서 꼭 먹고 축복해져야 됩니까? 이삭껏 니꺼 다 되라 해보면 되잖아요 내 자식한테 주는 건데 성경의 원리는 신께 만들고 복을 빌어주고 살았다 과부도 엘리아가 그 밀가루 기름 한 병 그거 새끼하고 먹고 마지막으로 죽으려고 한 것을 갖고 와 먹고 빌어주니까 끝까지 흉내 다 끝날 때까지 밀가루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는 것은 무얼 의미하냐고요 성경의 복을 주기 위해서는 씨앗을 심도록 얘기한 거 아닌가 있어요 근데 에서는 나중에 회개하고 통곡해서 육을 위해서 한 사람이기 때문에 팥죽 한 그대 장장 팔아먹어서 다시는 복을 못 받고 말았어요 육체로에서 한 자는 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보니까 믿음을 통해 주시는데 믿음이 뭔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믿으면 바라는 것들을 시작 보지만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목표 꿈을 꼭 주어요 여러분 요셉이 해 달이 전하고 열한 별이 전하고 꿈을 꾸고 열한 별이 전하고 꿈을 봤죠 그때 그 꿈 때문에 미움받아서 팔려가게 됐는데 그 감안해 보니까 오늘 미라를 원래 씨앗으로 생각한다면 요셉은 종사리와 감옥사리에 갔는데 왜 종사리와 감옥사리를 거쳤을까 요셉의 그 삶이 애굽의 국목촌이라는 애굽을 일단 가야 돼요 거기서 종사리도 견뎌야 돼요 감옥도 이겨내야 돼요 현장에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종사리와 감옥사리에 관한 감옥에서 요셉이 하나의 미랄로서 그 똑똑이 염운 미랄이 깨어지고 죽어진 그 과정을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그 죽어진 과정 여러분 부모 및 호강스러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연단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영적이 진앙되고 신뢰한 꿈을 꾸게 되고 갑자기 국목촌이 세워진다 국목촌 하겠어요? 13년 연단 훈련을 통해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영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바로 왕이 야 너와 같이 영의 감동사람이 있겠느냐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그 과정 그건 뭐냐면 고난을 통과한 거예요 종사리, 감옥사리까지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요셉이 미랄로 깨어져 죽어진 과정을 겪는 거예요 미랄에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에 대한 역사,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바꾸는 과정이 그렇게 필요하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진짜 복주를 하면 복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자가 깨어지고 죽어지고 부서져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복된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죽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서 하나님 영으로 인도만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전사의 가장 멋있는 승리가 어디가 나와요? 기도원 삼백공사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적군이 연합군이 13만 5천명이에요 그런데 기도원이 군대는 뭔가 삼백명 그러면 칼도 창도 없었어요 무기가 뭐였어요? 항아리 항아리에 햇불을 다 감치고 야간 기집 백명 백명 삼백 나갔고 여하여 기도원이 칼이야 그 항아리에 와장창창 부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햇불을 감치고 그게 뭐라고요? 이 보배를 질그리 담아나니 이 항아리가 육체의 몸뚱을 말하고 보배가 성령의 불이 안에 쓴 사람 그래서 보배에 성령이 내 안에 육체에 그런데 문제는 빛이 나갈 때에 결국은 항아리에 때려 부숴야 돼 항아리에 때려 부숴야 돼 항아리에 때려 부숴야 돼 내 자아가 깨어져! 죽어버려! 깐 죽는 거야 빛이 나간 거야 이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자아가 깨어지고 부숴져 버렸더니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갔고 구경 말고 자기들이 싹 죽어버리고 깨끗이 죽였다 한 명도 안 죽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진실인 것을 믿으시 마면하시기 바랍니다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 우리에게 하냐고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저는 최근에 여기서 뭘 더 깨달은 거 있으냐면 감사한 게 아! 항아리에 뭘로 깨트냐 몽둥이를 때려야 돼 몽둥이로 몽둥이 와양창창 때려버려야 돼 자 누가 몽둥이 누가 나를 몽둥이냐 나를 가장 아프게 한 사람 가장 힘들게 한 사람 남편일 수 있어요 회사 사장일 수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 나를 콕 찔러 말도 아닌 말로 나를 억울하게 밟아 나 짓밟아 보라 완전히 나를 가장 힘들게 아프게 한 사람 나 도저히 못 깨닫았어요 죽어도 못 살겠어요 그때 네가 깨어진 순간이란 말이에요 죽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때 대답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복 주고 싶어서 깨뜨리려 온 순간에 항아리가 깨져야 될 건데 몽둥이 좀 맞아 아마 말고 감사만이요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해버려야 돼 맞고 그게 남편일 수가 있고 가족일 수가 있고 가까운 사람 꼭 가까운 사람이라고 콕 줄래요 그때 가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를 깨드리구나 다시 범죄에서 앞달론 반역을 받았어요 그 도망가는데 시무이가 그 도망간 왕을 따라오면서 야! 비율린 자야! 비율린 자야! 사울의 비가 네 머리 들어갔다고 돌멩이 던지고 막 따라와 하나님 답아 그것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무이가 몽둥이가 돼가지고 다위를 때리는 순간이거든요 아비스장이 저 개같은 자야 당장 죽여버리다고 그때 탁 다윗이 깨져요 놔둬라 놔둬라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하는데 저 사람을 통해 사람이 나를 주자 니 거지가 않느냐 하고 팍 깨져 다윗이 그 순간 팍 깨져서 죽어불고 다윗만 가요 대항 안 해요 그때 하나님이 다 봤어요 부서졌구나 하나님의 그 칼날이 딱 다윗을 향하다가요 180 딱 받고 하자고 압살렁으로 가버려요 압살렁으로 이게 영적 원리에요 나를 가장 힘들게 내려쳐본 사람이 누구요? 고마운 사람이요? 나 몽둥이 누가 나 몽둥이 좀 해야 내가 살 거 아니에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근데 깨어지고 죽어지려고 해도 안 돼 기도해야 돼 성령이 불이 와야 되겠더라고 내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뭘 깨져 성질나 죽겠는데 팍싹 그 말씀의 검은 오늘도 이제 말씀의 검은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을게요 무조건 감사할게요 감사가 되어질 때 감사하고 주인만 의지하고 찬양하고 취하 자기를 부인하고 그 얘기가 가정에서 남편한테 남편이 머리 역할을 한 번데 머리 역할도 못해 가짜네 별로 그래도 머리로 성기고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그런 말을 두고 쓰시라고 내 남편이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래도 가장으로서 저렇게 일을 쓰구나 좋은 면만 봐 내 하나 그래도 저렇게 일을 쓰구나 좋은 면만 봐 영적 훈련 장소가 요셉은 감옥이고 보디바를 쳐였는데 보디바를 쳐가 가장 아프게 몽둥이 쳐버렸어요 그거 보디바를 쳐 때문에 요셉은 국무청인이 길이 열려 버린 거예요 감옥 들어가야 그 두 장군을 만나서 장군과 만나서 해석할 수 있었잖아요 길이 열려 길이 거기서 길이 열려 내가 감옥에 가서 죽을 것 같아 거기서 두 장군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한테 인도하려고 우리는 감옥 가서 죽겠다고 하지만 거기가 네가 사는 길이라니까 감옥 들어가야 들어가 너 살리려고 마지막 그 순간을 보고 보는데 우리는 그 전에 감옥 안 들어가고 거기서 혈기 내고 난리여 감옥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세가 불고 달라들고 싸워요 그러니까 폭이 올라다 도망가고 안 깨졌어요 안 깨졌어요 날마다 죽느라 바울은 감옥에 감옥 잡고 매맞고 기도고 참여해 참여해 참여해니까 옥토가 오면이 지나서 자꾸 불려가지고 간수가 어제 맷때린 그 간수가 무릎을 딱 꿇고 선생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해드릴까 막 벌벌 떨고 주 예수를 믿어라 너한테 구원해드리라 해서 세례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감옥을 감사해야 되거든요 찬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 오늘 내가 죽어지면 되거든요 오늘 씨앗은 분과 내가 내 몸뚱과 내가 말씀들을 살기 위해서 거기서 헌신 희생을 죽어지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나를 날마다 죽느라 성냥인 도구 가운데서 열맨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